3일날 약속 뭐야? 불을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 유튜버분들 많으시네 그니까 아 여깄다 윤루트 제가 아까 와가지고 싸인을 했죠 어 그랬나요? 여기 긴루트 아냐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노트크로 귀여워요? 코아? 너 뭐야? 어이구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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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또 그 친구 인성 착한 나 진블룩 큐 오우! 굿즈들 굿즈들 아 여기도 와우 어? 여기 제자분 계시는데요? 와우 이번에 또 필라와 함께 예 이거 이거 다 팔렸대요 이거 못 사요 부산에서 진짜요? 그럼 이게 마지막이네? 그렇죠 맞지 마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어? 에에에에엥 어? 이거 동시에 갈비 뭔가 갈라진 빙산을 표현한 거 아닐까요? 에에에에엥 에에에엥 와 이렇게 되있네 오 신기하다 오와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라고 또 구독을 또 구독 인증 이벤트 야 이거 오셔야겠네 야 와야겠네 자 이렇게 유튜브 게이밍 부스에 찾아봤습니다 우리 유튜브 게이밍 부스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돼서 여기 아 필라 네 굿즈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노력하시구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노력해야죠 가보자고요? 펍치부스? 갑시다 어 이번에 지스차에서 펍치부스 만들어놓은 게 또 가보자 뭐라 썼는데 아..얼굴배그 응 헤드샷을 맞춰라 얼굴을 맞춰라 얼굴을 맞춰라 얼굴을 맞춰라 야 지금 참고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부스에 몰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구해서 관계자들에게 지금이 끝나는 시기에요 끝난 시간이 6시 15분쯤 됐는데 여기가 양해를 구해서 지금 와있습니다 저희 얼굴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아 맞아 얼굴이 들어가 있다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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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옛날 데그다 배틀루엘 데이지 배틀루엘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음 음 와 삼토바이 야아 크아 삼토바이 삼토바이 하하하하 어 무게중심이 현실병이에요 후라이팬 이러고 있으면 이제 뚜껑이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다해줘 컨트롤을 가 빨리 그거 아세요? 삼토바이의 3번 좌석이 후라이팬 들고 1번 좌석으로 때리잖아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맞는다 그쵸 그렇게 죽었어요 제가 한번 윗루트한테 그렇죠 너 윗루트 이거네 이야아 어 이거 난줄 깜짝이야 이거 뜨뜨 어 이거 미안해라 죄송합니다 뜨뜨뜨뜨 블랙워크 블랙워크 김블루 김블루 지수보이 그리고 귀누님 오 다 게임의 영상들도 이게 반대에도 있네요 사페님 아 사페님 릴칸님 릴칸님 우리 이제 김성트님 와 야아 근데 몇 명 없어요 진짜네 딱 배그를 대표하는 사람들 오 와 왜 웃고 계시죠 저기 찍어버려 하하하하 얼굴 나와도 돼요? 오 얼굴 나와도 상관없어요? 유튜브에 얼굴 나오셔도 돼요?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전부 상관없어요? 네 윗루트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니 윗루트 거야 윗루트 윗루트 이거 삭제해 윗루트 화이팅 윗루트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 얼굴 기억해놨어요? 이거 퍽지가 다 쓰고나서 저 준대요 아 이거 이거를 이거 통째로? 오오 근데 너무 커 엄청 너무 크긴 하다 키만 안 돼? 윗루트 키가 183정도 돼 185? 183은 안 돼 안 돼? 너 안 된다고? 딱 180 너? 어 나 77 아 182 제가 봤을 때 2 정확하게 179.6 아니야 너가 높다 그래 그래야 내가 17 되니까 어이 근데 이게 거의 지금 몇 미터야? 한 몸 좀 낼 거 같은데 한 1.5m? 1.5m? 1m 30 더 하시면 될 거 같은데 나중에 열심히 같이 이렇게 아니 난 진짜 배그 열심히 해요 근데 근데 제가 한번 자기 얘기해 근데 김블루 화내겠다 야 김블루 두테인 입술 누가 터렸냐 야 화내겠다 이거 아 근데 이거 블루가 오면 조금 화낼 수도 있어 빠이 윗루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우와 빠이 빠이 어? 아 작가님 작가님들의 아트들 조대 작가님 김홍식 작가님인데 아 마이크로우지 쓰레기총인데 현대식 아트로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근데 쓰레기총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되게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되게 좋아졌어요 이거 와 이거 이거 이쁘다 이거 스크스 솔직히 이거 만지면 안 되지 안 되지 절대 만지면 안 돼 이거 보면은 일단 이거는 엣답입니다 엣답 일단 이거 8배율이나 6배율 아 8배율이고요 크기 보니까 소음기 이게 더 크죠? 이게 6배율이고 8배율이죠 아 이게 8배율이고 6배율이죠 6배율에 이거는 대탄 아니에요 그냥 탄창이에요 소음기 밖에 있어요 왜요? 소음기 아 그러네 밑에가 파 있네 아 죄송합니다 안쪽 해서 미안 아 이거 어쨌든 굉장히 아트로 아 근데 이런 거 실제로 나오면 좋겠다 왜 안나와? 독자님들의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음 그들만의 사정 오오 저거 아트 위주네 약간 구경하러 보는 게 위에 한번 가 볼까 옆에 이런 게 있어 뭐? 고담씨티에서 낙서 어? 괜찮은데? 어? 나 이 모자 있어 있어? 나도 있어 이거 이거 2017년에 받았어 나 이거 두 갠가 있어 나 이거 2017년에 받았어 굉장히 많아 에코백도 있고 에코백 있죠? 저 이거 있습니다 아 저 있죠 아차어들한테 다 주거든요 오 레드불도 있네 이거 냉장고? 오케이 맨투맨 어? 이거 뭐야? 나 귀엽게 돼있어 진통제처럼 그러네 진통제처럼 돼있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 굿즈 되게 괜찮은 가방이지 않나 가방 요렇게 음 난 이런거 괜찮은거 이런거나 요런거 음 이쁘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이 사이에 GR1 와따 응 GR1 우리 GR1씨 이거 이제 윤여준 작가님꺼랍니다 에릴이죠 윤씨니까 또 그렇죠 같은 윤씨 어때요? 음 그냥 누가 유노트라 말 안해주면 모를거 같아요 총 있어요 총 에딥스 어 들 수 있나요? 이거는 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포토존 포토존이니까 음 자 군필의 사격자세 딱 어깨 근척하고 그렇죠 아 이렇게 서서 쏘면 안돼요 배그식으로 쏴주세요 조금 엎드리기가 아 이렇게 쏴야죠 주세요 배그식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아 이렇게 쏴야죠 이거 몰라 이거 이거 큐이샷 큐이샷 당연히 그렇게 쏴야지 배그에서는 이렇게 쓰는게 맞습니다 안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뚝배기 터져요 뚝배기가 터져요 이렇게 나가는 곳으로 나가면은 바로 굿즈계산 계산대 계산대이고요 나가는 곳 이렇게 햇based 우리가